미디어선교사 미선일을 찾아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미디어선교사 미선일을 찾아서 목요일은 미선일을 만나는 날 일명 미선일 데이 CBS를 통해서 주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의 동반자죠 미선일을 찾아서 홍아영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날씨와 함께 왔습니다 흥 많은 언니 아름답고 착한 언니 홍언니 홍아영 리포터입니다 그러게요 오늘따라 목소리도 더 밝은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여기 신천교 근처에 CBS가 있잖아요 CBS 근처에 신천교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근처에 이제 꽃이 핀 게 막 보이니까 걸어오면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많이 폈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개나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노랗고 벚꽃도 많이 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김나영 아나운서 뒤에 창문이 보이는데 그 뒤로 꽃이 막 제 각도에서 보이거든요 너무 예쁩니다 좋은 자리에 앉으셨네요 네 마흔 두 번째 미디어선교사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 네 성동교회 정경선 집사님인데요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셨는지 정말 술술 말씀해 주셨어요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날 만큼 정말 행복한 말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DNA를 가진 성동교회 정경선 권사라고 합니다 뜻밖의 또 인터뷰를 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자랐고 시댁도 불교 집안이라 제사 문제며 시댁 식구들과도 관계도 힘들었지만 저희가 당대라 어려움도 겪고 살지만 지금은 구원의 간격에 나날이 하나님 때문에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거기에 정보기도가 있었어요 거기서 정보기도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후원금이 있길래 제가 거기서 동참을 했죠 네 마흔 두 번째 미디어선교사 미선이 성동교회에 섬기고 계신 정경선 권사님 권사님 있나요? 죄송합니다 권사님입니다 네 권사님입니다 어려움이 많으셨다고 잠깐 말씀해 주셨어요 뭐 불교 집안의 시댁의 제사의 근데 지금은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 보내고 계시군요 네 사실 여기 담지 못했지만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모두 전도에 성공해서 굉장히 행복하다고 하셨거든요 아 전도 대왕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CBS 후원도 이렇게 시작하셨고요 아 네 고맙습니다 아까 잠깐 마지막에 중보기도 하시다가 후원금 하는 게 있어가지고 함께 동참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 교회는 어떻게 다니게 되신 건지 다이나믹한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이런 사례를 처음 들어봤는데요 잘 키운 자녀 덕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왜 대체로 전도라고 하면은 제가 부모님을 전도를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사실 미선이한테 많았잖아요 근데 아들을 찾다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제가 늘 이렇게 절에 다니다가 한 50대 돼갖고 한 20년 전인가 그쯤 돼갖고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저희들은 모르고 했는데 저희들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교회에서 생활을 하더라고요 걔들은 그때 삼총사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그중에 지 친구가 그 개척교회에 그게 자기 이모부 교회였어요 걔 따라 이제 거기서 교회에서 생활을 하게 됐죠 근데 저는 이제 몰라갖고 이제 애를 찾다 보니까 교회에 있더라고요 네 아이를 찾다가 아이를 찾다가 교회를 가게 되신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아니 보통 집에 막 애가 있는데 애가 없잖아요 어딜 갈 것 같으세요?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집 앞에 상가에 2층 또는 4층에 위치한 PC방에 간다거나 거기 가면 아이들이 있어요 맞아요 아니면은 저기 지하 상가 지하에 조금은 오락실에 간다거나 거기 가면 또 있어요 맞아요 저라면 화장품 가게에 가 있었을 거예요 떡볶이 집이나 보통 그런 사례가 흔한데 아드님은 그 장소가 교회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아 진짜 제가 솔직히 뭐 미선이분들이 얘기를 이제 한두 분 들어본 게 아닌데 아들 찾다 교회 갔다 얘기는 진짜 처음 들어봅니다 정말로 맞아요 아 좀 다이내믹한 얘기가 기대가 되는데 교회 생활은 어떠셨대요? 처음에는 이게 막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런 생각이 이게 뭔가? 이게 맞아요 이게 뭔가가 제일 정답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생활 계속 하셨고 주변 자매님들이 하는 걸 보고 배워가면서 정말 하나하나씩 활동들 같이 해나가기 시작했고요 그 시간들 동안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유익한 활동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셨다고 해요 이게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다 주님의 뜻이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진짜 쑥스럽고 예수님이 뭐 누구신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갔으니까 봉사하라면 그냥 봉사하고 뭐 11조도 뭔지도 모르고 11조하고 아우 그래도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아가 그때서부터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물질적으로 도우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야 하나님은 그런 길로 또 인도를 하셨구나 안 그러면은 제가 또 교회를 잘 안 갔을 것 같아요 그 아들 하나 있는 거 걔가 찾기 위해서 삽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도 그렇게 또 일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주님이 일하시는 일하셨구나라고 느끼시나 봅니다 아 참 들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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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한데 방금 권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변에 보면은 내가 믿음이 생기면 주님을 진짜 진정으로 만나면 그때 교회를 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은 사실은 모르겠어요 가시는 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못 가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시간이 좀 늦어지죠 네네 계속 지연이 되고요 이렇게 권사님처럼 뭔지 모르겠는데 우선 몸이 먼저 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금세 따라와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보고 듣는 게 많다 보니까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디어 선교사 미선이를 찾아서 cbs를 통해서 주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의 동반자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42번째 미선이 정경선 권사님의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너에 또 빠질 수 없는 질문이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느꼈을 때 언제였을까요? 일상 속에서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보통 이런 답변들 많이 하시는데 정말로 일상 속에서 늘 함께하구나 라고 느끼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느꼈던 적은 좀 아직은 없는 것 같다라고 좀 아쉬워하는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이러다 보니까 아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 십자가를 그냥 부의미하게 보고 다 냈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도 알았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무슨 성령을 그렇게 체험을 하고 이런 것도 잘 몰라요 모르고 그냥 뭐 교회에서 같이 중부기도 하고 그냥 신영생활하고 그냥 뭐 노방전도 하고 이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뭐 특별히 뭐 환상을 본다거나 말씀을 이렇게 딱 주신다거나 찬양을 주신다거나 뭐 이런 게 딱 있다 하던데 저는 그런 거를 못 느끼고 아 저도 또 하나님께서 좀 아 그런 걸 좀 보여주셨으면 안 좋겠나 이래 싶은데도 그게 다 다르니까 그냥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항상 지혜도 주시고 뭐 잘 모를 때는 성령님 의지해갖고 살고 그래서 지금은 든든하죠 뭐 맞아요 지금은 든든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레인보우에 보니까 글이 올라왔는데요 송정숙님께서 아 우리 조카 진녀도 사춘기를 교회에서 보냈다 원래 그 가정도 참 불교적인 불심이 대단했는데 조카 덕분에 그 가정 전체가 주님 영접했다고 우리 아이들이 전도의 사역자들이라면서 하트하트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이들이 전도의 그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2195번님도 와 주님이 일하시네요 정말 멋진 권사님이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어 하나 더 올라왔어요 얘기해도 될까요? 네 그 진영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제가 아는 분도 독실한 불교신자였는데 따님이 아빠를 전도를 했대요 아 참 신기하고 놀랍다라고 하시고 또 한 분은 소천하셨지만 목사님이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 이런 거 보다요? 전도에도 적용되나 봐요 부모님께서 아직 믿지 않으신다면 좀 더 힘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정말 저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게요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노방전도도 열심히 하셨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노방전도 정말 열심히 하셔서 정말 길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한번 오세요 밥이라도 먹으러 오세요 이렇게 해서 많이 오셨다고 하고 또 생각나는 친구가 한 분 있다고 해요 그 약간 몸이 안 좋으신 오빠가 있으셔서 우리 교회에서 좀 이렇게 한번 기도도 열심히 하고 도움도 좀 받아보는 거 어떠냐라고 해서 교회 한동안 왔었는데 지금은 또 연락이 잘 안 돼서 많이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거 같아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분도 있지만 한 번 진심으로 마음에 와 닿으면 그 믿음이 어디 안 가는 거 같더라고요 아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언젠가 꼭 함께 그 친구와 함께 교회 또 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방송 듣고 계시다면 이번 주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렇습니다 꼭 교회로 발길을 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권사님의 꿈은 뭘까요? 성동교의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게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화평하길 늘 바라고 있다고 엄마의 마음 전해주셨습니다 제 이거 꾸미고 또 기도의 제목인데요 어쨌든 우리 사회하고 딸이 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그 가정이 이렇게 좀 화평하게 화목하게 사는 것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생인데 걔들하고 정말로 같이 교회를 잘 다니면서 정말로 그 부모들이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됐으면 하는 얘기 정말로 은혜가 넘치면 화평하게 웃는 가정으로서 자녀들한테 본이 되게끔 그렇게 살았으면 저는 정말 한이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꿈이고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 아멘입니다 그 기도 제목 꼭 이루어지기를 우리 당장 식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0989번님은 아 권사님 참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네요 이건 제 생각인데요 신앙생활은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단순하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저 완전 공감해요 이 말에 이것저것 따지고 난 이렇게 하면 교회 가야지 이렇게 되면 그때 감사원금 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건을 다는 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단순하게 항상 사람이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 없어 없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 이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공부할 때 있잖아요 이것저것 다 재고하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일단 앉아야 돼 엉덩이 붙여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요 맞아요 주일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를 가야 된다고요 일단 가는 것부터 아 약간 전도 왕 될 것 같은데 우리 김나영 아나운서 최고입니다 아 정경선 권사님의 이때 이찬양은 또 어떤 걸까요? 네 찬송과 412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 함께 듣겠습니다 412장도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그것도 늘 듣거든요 그냥 이거는 들으면 들을수록 그렇게 자꾸 마음에 와닿고 그렇게 편안하고 좋아요 사절을 보면은 항상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에 참된 평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서 평화를 누리겠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 그런 걸 듣고 같이 부르고 이러면은 정말 거기에 험험험 들어가면은 그렇게 편안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네 가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가사를 다 꿰고 있으시네요 평화 평화로다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아예 외우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신청해 주신 곡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찬송과 412장입니다 이 찬양 제가 이지은의 목소리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42번째 미선이 정경선 권사님의 이때 이찬양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고요 많은 분들이 문자로 함께 기도합니다 라고 해주셔서 제가 대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지은의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들으면서 우리 홍아영 리포터와는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